안녕하세요 알로앤네 언니에요 계절이 바뀌면 집안 환경에도 변화를 주고 싶어지죠 그럼 이진이와 함께 동생방을 꾸며볼까요? 알로는 누가 좋아요? 누군요 알로가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이제 한번 시작해볼까요? 우리 아이들이 실내를 했을 때 이불 빨기가 참 힘들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방수요 알로앤네의 방수요는 방수요 기능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장달력처럼 기록할 수도 있어서 동생의 소중한 추억들도 남길 수 있어요 온로 조절이 미숙한 아기들에게 거즈 아이템이 좋은 건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이불과 패드로 활용이 가능한 아이템도 있고요 이렇게 대가리개 제품들도 너무 귀엽지? 이것도 같이 한번 깔아볼까? 땀이 많이 나는 아기들에게 너무 좋은 텐셀이불도 꼭 필요한 아이템 중 하나에요 배기 한번 놔볼까? 우와 동생방 꾸미기 완성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전국 알로앤루 매장과 제로투세븐 닷컴에서 만나볼게요 알로루랄라 오늘도 ein행을 봐주시다 대로 Who는 뒤 cz้eten 리 modeled 엘 감동 호